작년에 했던 지원금이 올해도 역시 또 왔네 동두천 관내 여성 청소년들에게 이로운 소식 동두천시에서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을 위해 생명품 구입비를 지원해드려요 동두천시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04년 1월 1일생부터 2011년 12월 31일생까지 만 11세에서 만 18세의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드려요 다만 이미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3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수시로 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은 설명란에 써있는 주소로 접속하시어 설명하시면 되는데 분기별로 신청 기간이 다르니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정지하시고 캡처해주세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 동두천 사랑카드로 1인 월 12,000원 최대 144,000원의 구입비가 지급되는데 분기별로 한 번에 입금됩니다 생명품 구매처는 동두천시에 위치한 편의점 중 경기지역 카페 가맹점에서 연말까지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채널에 대한 이야기나 요청사항이 있으시면 여기 밑에 카카오톡이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고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